높은 곳에 있는 서류를 꺼내려고 할 때 잘못된 발판 사용으로 인한 부상 무거운 짐을 나를 때 근골격계 부담 사무실 자리업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 지금부터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에 주목하세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각 사업장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우리일터를 만듭니다 위험성평가 conclusion 위험성평가